오늘의 기상캐스터 김수현입니다. Wow. So, a weathercaster for 11 years and an unknown actor for 23 years.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영화 배우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프로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화 전공자이신데 어떻게 해서 기상캐스터가 되신 거예요? 일단 저도 보통 30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시기가 저도 연극하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단역으로 계속 출연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어요. 30살쯤에 집안 형평도 되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연기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의 삶 속에서 돈을 벌면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기를 버리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MC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축제 사회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MC를 좀 해보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MC 아무나 시켜주나요? 그렇죠. MC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때 보고 있는데 TV에서 M본부에서 아나운서 뽑는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거기 나갔던 건 아니고 보고 나서 아나운서를 하게 되면 그러면 MC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겠구나. 그러면 연기도 하면서 MC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아나운서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지만 아나운서가 안 되더라도 나는 아나운싱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쫄라서 비싼 학원비를 받아서 학원을 다녔고요. 처음에는 기상캐스터가 돼야지 하고 학원 간 건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MC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과정 중에 기상캐스터 과정이 있었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 주시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렇게 제가 6월인가 7월에 학원에 들어가서 11월에 YTN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된 거예요. 물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뽑혔을 때 이득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나 잘하시고 저는 사실 연습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다른 친구들 보면 대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저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는데 연기를 하면서 나왔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좋게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또 장점이 됐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나운서 준비했던 친구들 그때 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이 노래처럼 추운 날씨입니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보통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기상캐스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오늘 이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아나운서를 많이 학원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연기하는 애들, 연기하는 친구들과 노래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율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오늘 이 노래가 너무나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속된 말로 저 좀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 저 좀 이상한 애가 들어왔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열정이 좀 있어 보인다. 제 나이가 서른 살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열정이 적었다기보다 더 강렬했어요. 너무나 이제 삶에 치이는 부분들이나 나이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더 어떤 간절함이 눈에 안 시켜주면 죽겠다라는 느낌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희망을 주는 소리이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30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 갔을 때 저는 어차피 아나운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꿈은 크게 꾸라고 선생님이 이랬어요. 아나운서 준비하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방부터 이렇게 지방 아나운서 시험부터 봐서 조금씩 올라오면 어떻겠냐 했는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 3, 4 아니면 안 갑니다. 호기롭게 결국 못 갔지만 꿈은 크게 꾸야. 어쨌든 서른 살이 한 나이에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그 당시 시험에서 운이 좋게 올라가게 됐는데 꿈꾸는 대로 이뤄진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 see. That's amazing. So when our caster Kim was around 30, he was wondering what he needed to do because he wanted to continue acting, but he didn't really have any skills at the time and he needed to start making money and to live to continue acting. And so he thought about maybe emceeing because he did emcee stuff as a child or when he was younger. But of course, it's not that easy to do an emcee. So he thought about maybe becoming an announcer. And then after getting help from his mother to go to the announcing school, he learned and then he kept trying. And long story short, his story is saying that he's someone who dreamt big. You need to dream big and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because his acting career actually gave him an upper hand when it came to his audition for becoming an actual weathercaster.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기에 대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어서 딱 그렇게 되신 건데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잘 못했었었어요. 전 시험 볼 때 잘 못했고 제가 봐도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사실 못했었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닐 거예요. He says that he was bad during the interview and there are so many wonderful other contestants but 아니에요. 원래 본인 스스로한테 더 그렇게 하길 마련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이제 날씨를 얘기해 주시는 직업인데 그렇다면 날씨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몇 시쯤에 기상을 하시나요? 아, 일단 저는 지금 오후에 출근을 하는 근무예요. 오후에서 밤까지 나가는 근무라 기상은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새벽 근무라는 친구들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날 새야 된다고 보는 정도로 피곤해요. 사실 새벽을. 왜냐하면 또 전날에도 긴장하고 자야 되고 다음 날 좀 악기상일 때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여러모로 조금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많이 새벽 근무하는 친구도 정말 힘들죠. Oh, I see. So luckily 김수영 캐스터님 is working in the afternoon so he doesn't have to wake up too early. But when a 캐스터 has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that means they wake up around 2 to 3 a.m. especially because they're all so nervous before they go to bed and if the next day has bad weather then there's a lot more to prepare. 그렇다면 과정을,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캐스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출근을 하면 저희가 기상청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이트랑 다른 전문적으로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보면서 거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보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보와 그다음에 현재 날씨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지역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취합을 해서 날씨에 전달을 원고를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캐스터가 그 본인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날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산불이 좀 더 위험하다 싶으면 강풍과 산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내가 봤을 때 오늘 비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비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든지 추위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추위를 좀 더 이야기한다든지 거의 비슷한 틀이긴 하지만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달라져요. 아 본인 판단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단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어떻게 가자라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 이제 요즘 날씨 같으면 최근에도 추위가 좀 계속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고 비가 또 계속 내렸어요. 그러면 비를 먼저 말할 것인지 아니면 추위를 먼저 말할 것인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퇴근길에는 퇴근길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또 운전해야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밤에 되면 내일 아침에 추울지 안 추울지가 더 중요하고 그때에 따라서 시간대에 내가 출근한 시간대에 현 상황과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그 위에 데스크가 있을 때는 봐주지만 아닐 때는 이제 본인 선택하에 원고를 작성하게 되죠. 오. so interesting. So the preparation for the casting is different. for each caster, there's a different professional site for them to look at the predicted weather and the current weather and they write a script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site and it depends on what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and what they want to focus on whether it be a wildfire, rain, or cold weather and it also differs by time so if the show is going to come out after work then maybe they need to focus more on rain because people are going to be driving at that time and also it's mainly done on the caster's point of view 아,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아, 역시 어릴 때 MC를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스탭분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상청 이야기는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상캐스터로서 혹시 속상했던 적이 없을까요? 일단 날씨가 잘 맞지 않았을 때 속상한 부분들은 이제 항의 전화가 올 때인데 항의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단순히 왜 비 안 와? 왜 비 와? 왜 추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씨가 생옥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논에 물을 안 대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항의를 할 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제가 비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인 건 아니니까 조금 그럴 때 좀 많이 속상하고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안 맞으면 조금 마음이 좀 아프죠. 아, 그러겠네요. 정말. So, sometimes when the weathercaster forecasts an incorrect weather, sometimes they receive complaints and it's especially very, very sad when they get a complaint from people who actually really depend on the weather and it's connected to their livelihood. For example, farmers, sometimes they say, oh, you said it was going to rain so we didn't water our plants but it's a big problem and it just really breaks his heart.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저 참고로 저희 새벽팀, 제가 새벽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새벽 건물은. 새벽팀 같이 야유에 갈 때 비 왔었습니다. 아, 그런 거죠, 뭐. 굉장히 요즘에 잘 맞추고 있어요. 사실 기상청이 예전과 다르게 잘 맞추고 있지만 날씨라는 게 정확하게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So, he just mentioned a very cute story but when he did the dawn casting there was an event with colleagues and it rained. But usually these days the forecast is getting a lot more accurate so he's saying please understand us with a warm heart.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변에서는 뭐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 엄청 많죠. 일단 제가 영화 전공을 해서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이제 제가 세분화된 곳곳까지 날씨를 알 수 있으니까 그쪽 지역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물어볼 때 있어요. 근데 저도 쉬는 날이 한 2, 3일 되면 날씨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네모창 보라고 하죠. 아, 재밌어요. 재밌네요. So, he said that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ctually ask him about the weather. Some actors or people working in the movie fields, they specifically ask because they want to know the specific areas if they need to film there and he kindly tells them. But when he's off and he's been out of work for maybe a couple days, then he tells them to search it themselves because he's not working and he doesn't know correctly. 맞습니다. 쉬고 있는데 약간 물어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어디 가려고 물어보는 건데 귀찮은 거 조금 있고 그리고 날씨가 계속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빨리 알고 싶으면 네모창이 낫고 저한테 시간을 줄 것 같으면 제가 가서 기상청에 제가 저희끼리 보는 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알려드리죠. 아, that's so sweet. 그렇다면은 제가 친구라면은 만약에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다. 우산을 안 챙기고 나갔다. 항의 문자를 보낼 것 같거든요. 제 친구들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